자 우리 아이린. 아이린. 낯선 사람 테스트합니다. 낯선 사람이 아니 아이린이 원래 소리 지르고 떼쟁이였는데 훈련을 좀 받았고요. 자기 터치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했어요. 고암지르고. 네 터치하는 걸 많이 둔감화 시켜놨습니다. 우리 쌤이. 사람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고 뭐. 이쁜 집 많이 해요. 우리 아이린. 소리 지르는 것만 빼면 참 예쁜데. 엄청 줄었어요. 네 미씨도 잘 따르고. 아유 좋다. 아유 과하네 과하네. 신나려 과하시네.